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 3색 LED를 이용해서 스크래치 X에서 우리가 원하는 색을 고르면 3색 LED로 원하는 색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조도센서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이 조도센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빛의 밝기를 인식해주는 센서예요. 그래서 주위에 빛이 바로 주위가 어두운지 밝은지 인식해주는 센서인데 이 조도센서를 사용해서 만약에 주위가 어두우면 LED가 켜지고 주위가 밝으면 LED가 꺼지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로등이죠. 가로등은 밤이 되면 켜지고 낮이 되면 꺼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밝으면 LED가 꺼지고 어두우면 LED가 켜지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면 먼저 이와 같이 아두이노 오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브래드보드 하프 사이즈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조도센서 한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 LED를 한 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LED에 연결할 220옴 저항 한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도센서도 스위치랑 마찬가지예요. 버튼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버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10킬로옴 저항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수수점퍼 와이어 5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볼게요. 회로도는 다음과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여기 아두이노 쪽에 그라운드를 꽂고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를 연결된 점퍼 와이어를 여기 브래드보드의 파란색 줄에 꽂히도록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먼저 LED를 연결할게요. LED를 볼 때 긴 다리 짧은 다리를 구분해서 긴 다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놔두신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짧은 다리가 위, 긴 다리가 아래에 있는데 이 짧은 다리가 있는 부분에 225번 저항을 꽂고 그 225번 저항이 바로 마이너스가 꽂혀있는 파란색 줄에 연결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LED의 긴 다리 부분에 노란색 점퍼 와이어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점퍼 와이어를 꽂고 그 다음에 11번에다가 이 점퍼 와이어를 연결을 해주세요. 11번에 LED를 연결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조도 센서를 사용할 건데 조도 센서를 먼저 가급적이면 LED 빛에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맨 밑에다가 LED랑 가장 멀리 있는 맨 밑에다가 꽂아주시고 아마 버튼을 사용했던 친구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조도 센서를 버튼이라고 생각하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도 센서를 꽂고 그 다음에 이제 10kΩ 저항을 그 옆에 한쪽 조도 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쪽 다리에다가 10kΩ 저항을 연결해 주시고 지금 저항이 꽂혀 있지 않은 조도 센서의 다리가 있죠. 그쪽 다리에다가 점퍼 와이어를 꽂고 이 점퍼 와이어를 아두이노 5V에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만 꽂혀있는 줄이 있죠. 저항만 꽂혀있는 줄에 여기 점퍼 와이어를 꽂고 그 다음에 이 점퍼 와이어를 마이너스가 꽂혀있는 줄에 연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핀을 이제 저항이랑 조도 센서와 같이 꽂혀있는 줄에 가운데 줄에 꽂고 그 다음에 이걸 아두이노의 A0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연결하면 돼요. 다음으로 스크래치 X를 열어주세요. 지금 스크래치 X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먼저 배경을 설정을 할 거예요. 배경을 설정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배경을 색칠을 해줄 건데 여기서 붐 모양을 배경 새로 그리기 붐 모양을 클릭을 하면 지금 제가 붐 모양을 클릭할 필요 없이 배경을 누르면 이와 같이 배경이 나오죠. 이 배경을 일단 검정색으로 칠해줄 거예요. 검정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검정이 선택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거를 페인트 통을 누르고 여기 아무 곳을 클릭을 하면 배경이 검정색이 돼요. 바로 이 검정색은 여기 스크래치 X 쪽에서 밤을 밤, 어두운 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검정색을 칠했고요. 우리가 낮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색깔으로 표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낮을 표현해줄 건데 낮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새 스프라이트 색칠하기를 눌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략 한 이 색 하늘색 이걸 클릭해서 색칠을 할게요. 색칠을 했고 참고로 지금 스프라이트를 만들었을 때 이 스프라이트의 크기가 지금 배경 크기보다는 좀 작아요. 이 크기를 좀 더 키워주고 싶을 때는 형태에서 여기 크기를 100%로 정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를 대략 한 130으로 하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스프라이트의 크기가 배경 크기만큼 커져요. 이렇게 하면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먼저 해님을 불러올 거고요. 해님 관련된 이미지 그리고 또 달님 달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불러왔고 이 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위치를 여기 X 100 Y는 0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놓고 이 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0 그리고 0 더블 클릭 달은 여기 마이너스 130에 0 그리고 해는 100에 0 이런 식으로 위치를 설정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면 이제 스프라이트에 필요한 이미지들은 준비가 됐고요. 일단 첫 번째로 배경 쪽에 프로그래밍을 한번 짜 볼게요. 추가 블록에서 아두이노를 연결했을 때 아두이노가 연결됐을 때를 놔주고 LED A를 우리는 LED를 11번 핀에 연결했죠. 11번 그리고 여기 보면 회전 손잡이를 아날로그 0번 핀에 연결하기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조도 센서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조도 센서를 아날로그 0번 핀 아날로그 0번 핀이라고 하면 바로 아두이노의 A 0 핀에 해당돼요. 여기에 연결하기로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벤트에서 여기 이거를 클릭했을 때 깃발을 클릭했을 때 여기 무한 반복하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설정하냐면은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변수를 만들 때 밝기 밝기라는 변수를 만들고 매번 밝기 값을 바뀌도록 설정할 건데 밝기를 무엇으로 정하기 밝기를 무엇으로 정하냐면 바로 우리가 추가 블록에서 여기서 회전 손잡이의 값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조도 센서의 값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아두이노가 연결됐을 때 연결한 다음에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하면은 이쪽에 있는 밝기 값이 변하겠죠. 지금 이 밝기 값이 돼 있는데 우선 제가 한번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두이노를 연결을 하면 지금 여기 초록불이 됐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초록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초록불을 실행을 하면은 지금 현재 밝기가 89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 조도 센서 있는 부분을 어둡게 하면은 대략 62 그리고 밝게 하면 89 이거를 여러분들이 있는 방의 밝기에 따라서 저랑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가장 밝을 때가 90 그냥 89에서 90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가려서 조도 센서로 가려서 가장 어두울 때가 대략 62 가장 정확하게는 한 62에서 가장 밝을 때는 이제 89죠.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놓을게요. 일단은 지금 다시 아두이노 쪽 화면을 끄고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조도 센서 값이 평상시에는 가장 밝을 때가 89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면은 62였죠. 이 값을 왜 확인하냐면 바로 그냥 단순히 조도 센서의 값이 0, 10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우리가 스크래치 X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LED의 밝기를 조절할 때 그 값이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가장 어두울때랑 가장 밝을 때를 일부러 한번 재보고 그 값을 기준으로 LED의 밝기랑 이 스크래치 X에 햇님이랑 달님에 표시되는 거를 한번 잘 표현이 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어떤 걸 사용하냐면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무슨 값을 어디 어디에서 어디의 범위로 바꾸기라는 블락을 이제 꺼냈어요. 여기서 조도 센서의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조도 센서의 값이 가장 낮을 때가 62 그 다음에 가장 밝을 때가 89였죠. 이렇게 설정하고 이 값을 0에서 100이 되도록 설정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밝기 값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걸 추가를 할 거냐면 LED A의 밝기를 이렇게 퍼센트로 설정하기로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로는 그냥 밝기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밝을 때 LED를 끄고 어두울 때 LED를 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밝기 값이 거꾸로 되게 해줘야 돼요. 거꾸로 되게 해주려면 바로 연산 쪽에서 여기 어떤 거 빼기 어떤 거 해서 여기 값은 100 이렇게 해서 거꾸로 되게 그래서 밝으면은 LED가 점점 어두워지고 어두우면 LED가 점점 밝아지도록 이렇게 코드를 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부분이랑 다른 스프라이트 부분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일단 하늘 우리가 파란색 하늘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벤트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먼저 혹시나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이전에 밝기 어떤 투명도나 이런 걸 설정했던 게 기존에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정한 투명도 같은 거를 이제 초기화시켜주기 위해서 원래 처음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형태에 보면은 그래픽 효과 지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먼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어에서 무한 반복하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형태에서 보면은 원래는 색깔 효과를 무엇으로 정하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드랍다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맨 밑에 반투명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투명도에요. 이게 얼만큼 투명 이거를 투명하게 얼만큼 만들지 여기서 만약에 100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게 완전히 완전 투명하게 하니까는 뒤에 있는 게 보이겠죠? 이렇게 설정한다는 거예요. 0이면은 완전 투명하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바로 밝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늘색 이 스프라이트는 낮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낮에 해당되는 거는 밝기가 밝으면은 이제 밝기가 밝을 때만 낮에 해당되는 게 점점 진해져야 되니까 이 밝기 값이 그대로 넣어주면은 이게 밝기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오히려 투명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해줘야 돼요. 0에서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게 낮이니까 해도 낮과 마찬가지죠? 얘를 해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주면은 해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되고 달도 일단 이거를 드래그해서 넣어주는데 달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거꾸로죠? 낮으면 오히려 투명해져야 되니까 밝기 값을 그냥 그대로 넣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를 켜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연결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스크래프트 쪽에 추가 블록에 아두이노 초록색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초록색 깃발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은 밝아서 해가 표시되는데 만약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면은 LED가 켜지면서 달님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제가 다시 손가락을 다시 옆으로 가리면은 LED가 꺼지면서 햇잎이 표시가 되고 다시 제가 이렇게 가리면은 LED가 켜지면서 달님이 표시가 되죠. 손가락을 이렇게 옆으로 치우면은 햇잎이 다시 표시되고 손가락을 가리면 LED가 켜지면서 달이 표시가 돼요. 이와 같이 스크래치 X를 이용해서 그리고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미니 가로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이 조도 센서를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주위가 밝으면 LED가 꺼지고 주위가 어두우면 LED가 켜지는 미니 가로등을 만들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구부리면은 얼만큼 구부렸는지 인식할 수 있는 휨 센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손을 얼만큼 오므렸는지 그리고 내가 손을 얼만큼 폈는지 인식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